지금 한 남성이 길거리에 나타났는데 몸에 불이 붙어서 지금 옷이 거의 다 타버리고 온몸이 그슬린 채로 지금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지금 길거리를 헤매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어쩔 줄 몰라면서 상점을 들락날락거리면서 정말 두 손을 지금 휘젓고 있고요. 주변의 시민들은 놀란 표정으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 남성을 지금 목격을 하고 관찰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몸에 불이 붙었습니다. 몸에 불이 붙어서 옷들이 다 타버리고 온몸이 그슬렸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고통이 어느 정도였을지 정말 가늠조차 안 되는 끔찍한 모습을 보셨는데요. 배태호 차장, 이 젊은 남성의 몸에 왜 불이 붙은 거예요? 문제는 말싸움이었습니다. 결국 카센터에서 이 남성이 내비게이션을 관리를 해달라, 고쳐달라라면서 방문을 했는데 카센터에서는 여기서는 내비게이션을 고치는 곳이 아니다. 여기서는 다른 곳으로 가라. 이렇게 하면서 말다툼이 벌어졌어요. 사장님이랑요? 네, 카센터 사장님과 그 고객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갑자기 카센터 사장이 휘발유를 뿌리고 화가 난다면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겁니다. 결국 이 피해자가 삼도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는데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네, 지금 저렇게 거리를 배회한 남성은 병원에 옮겨져서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지고야 말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실랑이를 벌이다가 사장이 고객 몸에 불까지 지르게 된 건지 수사를 맡고 있는 경찰 얘기 들어봅니다. 그래서 피해자도 지금 약간 화가 익었어요, 같이. 네, 들어도 들어도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양 변호사님, 말싸움을 좀 했다고 저렇게 불을 지를 수가 있어요. 혹시 예전에도 좀 다툼이 있었던 그런 사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예전까지는 아니고 원래 이 사망한 남성이 이 사장이 운영하는 카센터에서 자기 차를 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리를 했는데 내부에 계신 일이 또 이상이 생겼다고 찾아온 거랍니다. 그런데 카센터에서는 이거는 우리가 고장을 낸 것도 아니고 우리가 수리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식으로 돌려보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고가 일주일 전에 또 한 번 찾아와서 또 항해를 했다는 거예요. 또 다시 돌려보냈는데 여전히 같은 얘기가 또 반복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사고가 난 어제 24일 같은 경우에 다시 찾아와서 한 2시간가량 논쟁을 벌였는데 그런 와중에 주먹다짐을 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이 카센터 사장이 그냥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가져와서 사무실 바닥에 뿌리고 자기도 있는 상태에서 바닥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거예요. 도저히 이런 상황에서 왜 저렇게까지 반응을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 벌어진 거죠. 배 차장, 이 사장은 다친 데가 없나요?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욱해서 욱하는 마음에 확김에 불은 질렀다 치더라도 사람이 내 눈앞에서 타들어가고 있잖아요. 불 꺼줄 생각은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휘발유를, 불을 어떻게 붙였냐면 휘발유를 바닥에 던지고 나서 불을 붙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서 있던 사장도, 카센터 사장도 당연히 화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였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카센터 사장이 불이 붙은 고객을 치료를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둔 게 또 더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불이 붙은 상태에서 이걸 불을 꺼주거나 이런 노력들이 전혀 없었고 그냥 불이 붙어서 나가도록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걸 본 사람들도 어떻게 저렇게 불 붙은 사람을 그냥 저렇게 보낼 수가 있느냐. 이런 네티즌들의 질타가 많습니다. 네, 지금 저 숨진 남성 거의 위아래 옷들이 다 타버리고요. 거의 알몸이 된 상태로 지금 거리를 배회하고 있고 시민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었나. 정말 놀란 표정으로 남성을 쳐다보고 있는데요. 참 보기만 해도 정말 뭐라고 할 말이 없고 너무나 끔찍하고 마음이 아픈 사건입니다. 이호선 교수님. 저희들이 왜 3도 화상, 3도 화상 하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 어떠한 상태인가요? 3도 화상. 우리가 보통 1도 화상이라고 하면 살짝 이렇게 붉은 기운이 돌면서 후큰후큰한 상태고요. 2도 화상이라면 우리가 수포가 잡히면서 사실상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도 흉터가 조금 남는 상처를 우리가 2도 화상 정도라고 하고 3도 화상의 정도는 우리가 보통 외피가 있고, 피부에 외피가 있고 그 안에 진피가 있고요. 그 진피 안쪽까지 완전히 다 파괴가 돼서 신경 말단까지 완전히 무너지는 형태를 우리가 3도 화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경우는 아무리 치료를 해도 이게 다시 회생이 안 되고 다 괴사가 돼버리기 때문에 피부 이식을 하지 않으면 이게 치유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인데 문제는 이게 피부의 일정 부분, 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 쇼크가 오면서 사망의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는 게 3도 화상입니다. 지금 피해자 곽 씨 같은 경우에는 이미 불이 붙은 상태에서 문을 박차고 나와서 문이 잠겨 있었기 때문에 문을 박차고 나와서 도로를 돌아다니면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고 다른 음식점에 들어가서 생수통을 통째로 들어가서 몸에다 들이부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싶은데 계속 우리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기서 물을 붓고서 나와서도 계속 손을 흔들고 지금 이거 뭐냐면 살려달라고 소리치면서 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이 통증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을 텐데 신고도 본인이 직접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병원으로 옮겼지만 안타깝게 사망한 거죠. 도대체 저 손님으로 와서 어떤 무리한 요구를 했는지는 몰라도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불을 지른 저 사장의 심리는 어떻게 보세요? 이호선 교수님 뭐 요즘은 갑질갑질하지만 갑질 위에 정말 불질인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이제 방화는 주로 분노와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통 사건 사고를 다루다 보면 우발 범죄다 혹은 계획 범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발 범죄라고 하는 거는 그 자리에서 발생하는 갑작스러운 사건이고요. 계획 범죄라고 하는 건 사전에 준비를 한 건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카측센터 사장이 사전에 주유소에 가서 휘발유를 사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뿌린 상태라 이미 어느 정도 이 분노가 누적돼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분노 조절장이라고 하는 게 보통 성인이 한 10% 정도가 그걸 가지고 있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중요한 건 누구나 분노 조절 장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건강한 방식으로 잘 해결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한데 지금 이 카측센터 사장 이 사건의 경우에는 사실 이 통로가 없이 그냥 계속 스트레스가 쌓였던 것 같고 두 시간의 실랑이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분을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본인이 가지고 왔던 사다놨던 휘발유를 뿌리면서 지금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게 순간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사망하게 되었고요. 이 사건으로 누군가는 사실상 살인자가 된 겁니다. 이런 끔찍한 사건을 두고 이건 두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사회적인 통로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